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봉투보의구사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5월인데요. 봉투보의구사 첫 번째 시즌, 시즌 1,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백호 봉투보의구사 시즌 1, 시리즈도 쭉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시즌 되겠습니다. 자, 백호 봉투보의구사, 이게 뭔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만든 생명과학 1 모의구사가 되겠고, 참고로 생명과학 2는 나중에 여름에 나와요. 자, 생명과학 1 모의구사인데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봉투모의구사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의구사, 수능과 비슷한 그런 형식의 모의구사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의구사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모의구사 형식, 수능과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자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내가 1학기까지, 겨울부터 1학기까지 또는 2학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약점들이 거기서 드러난단 말이지. 그 약점들을 얼른 얼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또 훌륭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고난도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시즌 1은 뭐 엄청 어렵진 않지만 점차 점차 시즌 2, 3, 4, 5까지 가면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 수능과 비슷한 실전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 범위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왜? 자기가 학부를 한 다음에 틀리면 아주 가슴이 아프거든요. 비록 모의구사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 내가 참 공부했는데 또 틀렸어. 각성이 많이 된다 이거지. 특히 선생님이 매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 학생들의 채점 결과를 같이 모아가지고 정답률이나 등급컷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요. 그러면 성적이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각성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틀린 문제는 절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 조금 약점 보완해 주는 그런 학습을 사후에 좀 하면. 알겠지? 학습 의욕이 그래서 마구마구 상승이 됩니다. 내가 이런 대학 가려면 생명과학원이 내가 1등급 나와야 되는데 못해도 2등급 나와야 되는데 자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굉장히 의욕이 많이 생기겠지. 그치? 실전 수능과 비슷하게 해주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 바로 봉투 모의구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즌 1인데요. 5월달 10월까지 해서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총 24회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쭉 모의구사 훈련하시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학습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봉투 모의구사입니다. 자 선생님. 100호 봉투 모의구사의 구체적 특징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의 모의구사는 저의 다른 컨텐츠 문제들 다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직접 제작합니다. 누가?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외주 제작해서 받지 않아요. 작년에 한번 시즌 S라고 해서 외주 제작해서 받았는데 학생들이 아 그러지 말라고. 퀄러티가 좀 차이 난다고. 선생님과 우리 연구원들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외주 이제 다시는 안 받기로 했어요. 전부 다 직접 다 만들어요. 알겠죠? 이렇게 직접 다 만드는 것은 그만큼 퀄러티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타 거의 인정할 수준의 실제 수능과 유사한 최고 수준의 모의구사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해줬었고. 자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이 모의구사에 오류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의구사에서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학생들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내가 한 진짜 10분 동안 낑낑매고 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와. 정말 이거 모의구사로서의 실전 훈련으로서의 효과가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 모의구사는 확실한 검수 과정 그 체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뭐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전체 총 24회 480문제 중에 있어봤자 매년 한 문제 정도? 거의 없습니다. 믿고 여러분들이 풀어도 될 만한 좋은 문제들이다. 그리고 모든 시즌 모든 회차마다 시즌이 시즌 1부터 5까지 쭉 있잖아요. 그리고 각 시즌마다 1회부터 6회, 1회부터 4회, 1회부터 2회 여러 회차들이 있거든요. 그 회차들이 모두 문제 유형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게 해서 다양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백호 봉투모유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 제작 과정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교 8종 교과서 생명과 원입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합니다. 일부 보면은 지역적인 거 난이도 높인다고 교과서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들을 내는 경우 있어? 아 그러면 안 돼요. 철제 교과서 법이 돼서 내야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훈련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최근 평가한 경영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단원별로도 수능 출제 빈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 세포분열 단원, 유전 단원, 돌연변이 단원 이것들에 맞춰서 문제 수를 다 분별을 좀 해요. 난이도 높인다고 강하게도를 세 문제 내는 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다인자가 추세라고 해서 다인자 문제 세 문제 내는 문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수능에 맞춰서 문항수 단원별을 다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원 생명과 원 문제와 독일한 형식과 원리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냐 그러면 자료의 구성, 예를 들어 지문이나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나 그런 것들을 평가원 방식에 다 맞춰서 합니다. 문장의 표현 방식, 용어 사용, 단소 조건, 보기 배열,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배열 난이도와 배점의 구성, 시험지 형태와 심지어 폰트까지 평가원 그 수능 문제에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는데 수능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로 문제를 경험해보라 이런 얘기지. 자 또 올해 2, 3 수능 11월에 보게 되겠죠. 그거 대비 신유형과 고란도 출원용 이걸 예측해서 문제를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그래도 적중을 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내가 적중할 거야 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올해 새로운 유형이 뭐가 나올지. 이거의 근거로서는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첫 번째 평가원 수능 안내자료가 있어요. 철저히 이거의 근거에서 하고요. 그 마인드가 딱 우리가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최근 평가원 문제들이 유형이 트렌드가 자꾸 변해요.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EBS 수특과 수안 우수문항 등 이걸 반영합니다. EBS 수특 수안도 연계 교제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올해 지금 아직 시즌 1은 좀 그렇지만 시즌 2부터 그리고 4, 5 이렇게 가면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 평가원 모의고사 그 문제를 완전히 선생님이 분석해서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친명 이게 예측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알겠지?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우리 연구원들이 12월 기회로서 만들어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 당부의 말씀 하나 더. 저작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우리 연구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유료를 내고 소중한 부모님의 돈을 내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일부 사람들이 또 일부 학생들이 막 이걸 복사해서 복제해서 막 두루두루 다 나눠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 있더라고. 심지어 일부 뭐 그런 사교육 쪽에서 이거를 다 자기 문제인 양 복사를 해서 여기저기 막 활용하고 그거로 유료로 자기가 또 수입을 걷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된 거예요. 혹시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고 이런 데 또는 선생님 메가스터디 그 게시판에 해도 되고요. 알겠죠?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자, 모의고사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즌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달라진 거는 작년엔 프리시즌부터 해서 시즌 4까지였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프리시즌 그러니까 이게 무게감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보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시즌 1이라고 했습니다. 시즌 1 2회, 지금 5월. 자, 그리고 시즌 2 4회,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나옵니다. 7월 달. 그리고 시즌 3, 4, 5는 각각 6회씩 해서 8, 9, 10월. 이 시즌 2는 시즌 1부터 얘기해주면 수능보다 조금 쉬워요. 한 문제 정도 쉽습니다. 그리고 시즌 2, 3 같은 경우는 수능 수준. 그리고 6월 모평이 반영이 돼요. 6월 모평 이후라. 그리고 시즌 3는 수능보다 조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시즌 4, 이거 6회는 9월인데 수능보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또 반영을 해요. 시즌 5도 마지막 모의고사인데요. 6회인데 이것도 9월 모평 반영하고 이거는 시즌 4보다는 살짝 난이도를 낮출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차, 점차,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고 시즌 4에서 정점 찍고 시즌 5는 4보다는 살짝 쉽게 수능 임박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총 5개 시즌에 24회 모의고사 이걸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올해는 이 봉투 모의고사 이걸 봉투 모의고사로 합니다. 시즌제로 나가는 이거 말고 추가로 다른 모의고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전체 컨텐츠를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커리큘럼 충실히 따라오면 다 알텐데 첫 번째 벌써 나와 있는 게 개념형 모의고사입니다. 개념형 모의고사는 수능 생명과학 1의 구성을 알죠. 한 6문제, 7문제는 고난도 추론용으로 나오고 한 13문제 내외에는 쉽게 개념형으로 나온다고 그냥 내용만 알아도 한 20초, 30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 열쇠 문제 내외의 문제를 내가 개념형 문제라고 해요. 고건만 모아둔 모의고사 30회분을 진작에 2월달에 출시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개념형 모의고사 열쇠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5분, 6분 이내에 플라이 거지. 그러면 나머지 25분 정도의 고난도 추론용, 가학의 도락, 흥분의 전도락, 도료별 1억을 풀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거야. 개념형 모의고사의 열쇠 문제 내외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5분, 6분 이내에 푸는 거를 여기서 훈련합니다. 굉장히 효과 좋아요. 자, 이거 2월달에 출시됐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풀고 있어요. 자, 아직 이거 자기가 훈련하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이걸 시즌 1과 동시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크스의 부교제로 이게 판매가 됐었는데 이거는 메가스터디의 교재만 따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창이 있죠? 비타민, 거기 교재 창에서 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나중에 뭐 8월이 됐건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언제라도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풀어도 좋습니다. 알겠지? 시간 절약하려고 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야. 자, 또 하나 모의고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1, 8 모의고사입니다. 1, 8, 18문제 모의고사라 이거야. 개념 0은 13문제라고 봤을 때 이건 18문제. 자, 이거 10회 분량인데요.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올 바 1, 여기에 부교제로 나갈 거야.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닌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2등급 이상, 만점까지 다 마찬가지야. 자, 그런 친구들. 솔직히 정말 이 수능 생명과학 1 20문제를 완벽하게 잡는 게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누구야? 가계도와 되른변이. 이 가계도와 되른변이 두 문제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나마 할 만하다고. 그래서 가계도와 되른변이 두 문제 빼놓고 나머지 18문제. 즉, 개념 0 열쇠 문제에 나머지 준 킬러들 있죠. 예를 들어 전도속도나 군수축이나 세포매칭이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 고로가 합쳐서 18문제만 집중적으로 또 훈련하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올 바 1과 같이 나갈 건데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이 18문제 잡으면 확실하게 2등급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 저렇게 18문제 맞잖아. 1등급이 나왔어요, 등급컷이. 알겠어?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조금 더 분발하면 가계도 되른변이니까 맞춘다? 1등급 만점 나오는 거지 뭐.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바 1의 부교육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고페이지에서 따로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학생들 훈련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하는 봉투 모의고사 시즌 1부터 5 총 24회 5월부터 10월까지 쭉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컨텐츠가 굉장히 풍성하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알겠지? 자, 시즌 1 모의고사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의고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력 점검 및 당면에서는 6월 모평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6월 모평 대비로 이게 준비가 됩니다. 물론 6월 모평 이후에 보는 친구들한테 의미가 아니에요. 살짝 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자기가 훈련한다는 셈치고 20문제 전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선생님, 저런 실력이 좀 좋아요. 계속 모의고사 봐도 1등급 나오고 수능에서도 예를 들어 재수하는 친구인데 나는 1등급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걸 한번 풀어보시라고. 어떤 정도로 풀면 좋을까? 나 실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내가 25분 만에 이거 다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9월달, 10월달 보는 친구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작년 거 6월, 9월, 작년 수능 이 트렌드를 철저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우수문화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시즌 2부터는 6월 모평 그리고 시즌 4부터는 9월 모평까지 다 반영이 될 거야. 아직은 시즌 1은 이렇게 작년 거 수특 반영을 한다. 그리고 총 2회분 모의고사입니다. 2회, 부담 갖지 말라고. 2회분 모의고사. 그래서 6월 모평 보기 전에 자기가 실전 경험을 한번 해본다. 또 6월 모평 이후라도 2회분 조금 쉬운 거 내가 가볍게 좀 연습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복습용으로 각각 1회차, 2회차에 한 5문제씩, 5문제씩 어려운 문제들은 추가로 한 번 더 복습용으로 풀어볼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즌 1 모의고사 일정은 5월 12일 날 교재가 나와요. 봉투부의고사.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해설강이 다 올라갈 거고 스튜디오 촬영이고요. 2회분 모든 문제 1회차 20문제, 2회차 20문제 해설을 꼼꼼하게 해서 올릴 겁니다. 자, 봉투부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봉투부의고사는 실전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의미 있기 때문에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제한시간 두세요. 단 1초라도 넘기지 마세요. 수능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MR 카드에 옮겨 적는 것까지 30분 딱 계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OMR 카드에 자기 이름, 수험으로 이런 거 다 표기도 하시고 OMR 카드에 옮기다가 자기가 틀렸어. 그것도 틀린 거라고 계산하시고. 알겠어?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장 4페이지 시험지 이외에 전혀 풀이 공간 없어요. 그래서 연습장이나 표지에 풀이하는 거 금지. 알겠어?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좀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는 걸 권장하고요. 자, 모의고사가 딱 자기가 30분 다 풀었어. 그럼 곧바로 정답과 해설이 있으니까 정답 다 맞춰보시고. 그래서 틀린 거, 자기가 찍었던 거 그런 거 좀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항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지가 같이 나가긴 해요. 내가 자세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세하게 안 쓰는 거야. 해설 강의로 듣는 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꼼꼼하게 하니까 해설 강의. 내가 이번에 35점 받아서 45점 받아서 그 점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찍어서 대충 맞춘 문제, 실수한 문제 이거를 분석해서 실제 11월 수능에서 만점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뭘 틀렸어? 몇 점 받았어? 이거보다는 점수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나 기분 좋아. 아주 우울해. 이러지 말고 해설 강의 꼼꼼하게 들으시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 제공합니다. 학생들 이 정답 체크하는 거 이벤트를 열어서 그리고 예상 등급컷 제공할 테니까 자기 목표치 자꾸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자, 그리고 이후에 쭉 해설 강의 듣고 분석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끝내지 마세요. 한 번 더 분석하세요. 이제 침착하게 자기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이건 실전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고. 알겠어?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왜 자꾸 비슷한 패턴의 문제 유형에서 실수를 하는지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릉생명과학 1은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고 실수 안 하기 싸움이에요.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실전 노하우를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두어야 된다 이거야. 틀린 문제 고난도 문제 다시 풀어보고요. 오답노트도 제작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나 첫 꼭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풀이 순서를 어떻게 하면 빨라질 것인가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빨리 풀 수 있나 그런 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빠진 개념 오개념 이런 거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다시 교재 뒤져가면서 수정하시고 함정하실 수 자기만 갖고 있는 이런 거 있으면 피하는 거 자기가 고민 좀 하셔야 돼. 고난도 문제 접근법 문제 풀이 순서 시간 분배 이런 거 전부다. 알겠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릉 때까지 이런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쭉 연습해 두시면 총 24회 모의고사 이걸 하시면 진짜 예리한 면도날 같은 그런 실전 감각이 생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아서 나중에 10월에 다 몰아서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시즌 나올 때마다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알겠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허덕허덕 이거 제대로 못 풀어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정답만 확인하지 자기 거로 이런 소화를 못 시키고 자기의 전략과 전술 노하우를 못 쌓는다고 미리 미리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쭉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정답 입력하고 등급컷 정답률 확인하는 그 이벤트인데요. 자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쭉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5월 29일까지 이 정답 이거 입력한 친구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정답률과 등급컷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 이후 즉 6월 초부터는 이 때 모아준 데이터 갖고 등급컷과 정답률 확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한 친구들한테는 이벤트를 또 열 겁니다. 이것저것 먹거리라든지 좋은 거 그런 거 좀 할 거고 이후에도 자기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확정된 등급컷 정답률과 비교할 수 있게끔. 알겠지? 그렇게는 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서비스에 집어넣는 건데 스마트 코드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자기가 정답과 해설 강의 찾는 걸 좀 한다고 하니까 이거 활용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봉투 2회분이고요. 복습용 핵심 열문항 추가 제공하고 OMR 카드 있고 정답 해설지가 간단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복습용 핵심 열문항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풀어보라 이거지. 그리고 정답과 해설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OMR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장 들어가 있어요. 두 개 회차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호 봉투 모의고사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시즌 1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